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세 시에는 보증금 2억 1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 월세 시에는 보증금 1천만 원, 월 9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4천 4백만 원 활용할 때 실투자금 예상가는 약 8천 6백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살려고 해도 매물이 너무 부족한 강남 4구로 엮이는 곳의 서영 아파트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희수성 있는 가치, 가치가 있는 투자처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사님, 강동구의 성내동에 위치한 아파트라고요? 네, 성내동 하면 사실은 강남에 있는 잠실과도 인접해 있고 또 중요한 게 강동구가 예전에는 사실은 많이 진행 속도가 느렸던 곳인데 실질적으로 요새 최근에 고덕역에서도 호방건설에서 분양이 호황리에, 성황리에 된 만큼 상당히 많은 곳에서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분양 소식이라든가 또는 호재 소식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성내동인데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화면에 나온 것처럼 강동구청역,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한 6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만큼 사실 이 동네 자체가 굉장히 쾌적하면서도 깔끔하면서도 여러 가지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여러 가지 평평한 곳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성내동안 같은 경우는 잠실과에 인접한 곳이 상당히 많이 가속화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접성에서도 상당히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제2롯데월드를 비롯해서 다양한 잠실, 생활권에 인접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청년 엔젤 공방거리라든가 JYP 신사옥이 바로 직은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의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또는 메가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쾌적함을 더하기 때문에 상당히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좋은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둔천주공 그쪽을 기반으로 해서 올림픽공원까지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가득 메우고 있는 곳이 바로 성내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동네에 대형 연예기획사가 있다는 점이 집과의 가치 상승으로 동반돼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도 강동구 성내동에도 대형기획사가 지금 이전을 해서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앞서서 이사님이 소개를 해주실 때 강동구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속도가 붙고 있는 건가요? 네, 최근에 둔천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가시화가 돼 있고 사실은 단군 이래 가장 큰 재건축이라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가시화, 기사거리를 내고 있는데 사실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약간 골머리를 안고 있기도 해요. 개포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들, 반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이 로또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아무래도 지금 재건축이 그렇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사실은 놓여있지만 더욱더 그런 부분에서 용수철 효과라고 해서 더욱더 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단지 자체가 지금 한 5,100세대에서 12,000세대로 탈바꿈 되는 만큼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앵커님이 얘기한 JYP 신사옥이 최근에 19년 3월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시 엔터테인먼트 그쪽 거리를 더욱더 뭐랄까요? 더 상업적으로 가치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노선 자체가 9호선 3단계 노선이 삼전역에서 중앙보험 병원까지 거기다 8호선이죠. 8호선 남양주 별내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연장 노선이 진행이 돼 있고 거기다가 고덕역과 상일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첨단 업무 단지라든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까지 총 사업비만 해도 한 20조 원 그리고 고용 창출 인원만 한 10만 명 정도가 된다는 점 역시 미래가치를 충분히 예견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가치가 빛나는 강동구 성내동의 소형 아파트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자체에 한번 주목을 해볼 텐데요. 이사님 저희 소형 아파트는 요즘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라고 할 정도로 희소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나 지금처럼 여러 가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놓여 있는 만큼 뭐랄까요.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는 앞으로도 희세 차익이라든가 또는 수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희소적인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아파트로 지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9월,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중요한 것은 11층 높이에 투룸이라든가 원룸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50세대로 형성이 돼 있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거기다 대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이라든가 가시감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게 냉장고, 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다양한 수납공간, 인덕션, 매립형 샤워시설까지 꼼꼼하게 구비가 돼 있다는 점. 특히나 요새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예민하고 저 역시 민감한데 그런 부분을 깔끔히 해결할 수 있는 결로현상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열 교환기가 설치가 돼 있고 중문 설치까지 돼 있어서 충분히 보안 장치까지 마련돼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가격은 어떨까요? 네, 가격은 2억 4천만 원이고요. 거기다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의 어떤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1,900만 원으로 형성이 돼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